야와봐 안녕하세요 큰지트웨어 큰지트웨어 오늘은요 보물쇼 만들기 시뮬레터라고 하는데 이 보물쇼 만들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 딴 것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아 아프잖아 지나가지도 못하고 좋네 이렇게 보물쇼 만들기가 아니라 그냥 딴 거 만들기인데 일단은 망했어요 어 테러 됐다 처음에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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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메뉴 말고 요거에서 발사 근데 딴 사람들은 이미 가서 없는데 어 분위기가 좀 그랬지만 요거를 한개 요거 두개 사고 두번째는 한개 두개 사고 내 얻은거 같고 요거 오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 왜냐 이렇게 하냐 이 앞에 게 더 맞거든 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거야 오올 좀 낫지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 퀘스트 구름 아 이런거구나 아 설정 퀘스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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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내 친구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전설팩 네 조심히 사라 근데 쩡쩡쩡 안녕하세요 네 나는 이게 최대고 쟤네들은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야 내거랑 너무 비교가 돼 보물쌈 만들기 보물쌈 만들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창조해낼 수가 있어 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게 대박이란 말이야 근데 시작을 안하는데 아 그냥 나가봐야겠군 그냥 나가봐야겠군 그냥 나가서 내가 저장해놓은거 되려나 야 저장 됐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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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은 안되는데 저장하면 이거 저장된거 맞아 어 이거 왜이래 어 잠시만 야 한글 한용 그 고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된단 말이야 이거 관전도 할 수 없고 말이야 야 이거 뭐야 차? 차야? 한번 봐야겠다 어 레드팀 헬로우 어 레드팀이 왜 여기로 갔대? 와 사람도 있어 사람 사람 아닌가? 그렇지 사람 아닌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유비드 이거는 없는거 쓰고 이것도 없는거 쓰고 이거는 좀비고 얘는 유비고 얘는 모르겠고 모르는 작품이 되게 많아 얘는 뭐야 뭐가 야 간다 야 우리도 좀 내보내줘 야 블록이 하면 어떻게 낼까 이 저장들 여기 피어떼잖아 이 슬롯 이 슬롯 이 슬롯 좀 오케이 됐나? 이게 됐나? 슬롯 오 됐나 된다 오 내가 지울 순 없나봐 오 오 좀 시작해 좀 아 시작 좀 해요 뭐야 이거 처음 문이야 이거 뭐야 사람들이 안했는데 기분타 어 뭐야 해보는게 오 뭐야 여기 고수분들이 많아 이쪽에 고수분들이 많아 이쪽에 고수분들이 많아 이쪽에 아래에서 이어졌네 일단 들어가자 여기가 나왔어 우와 이게 모래사자 이것도 있고 여기는 파는거고 야 잠시만 이미 야 내꺼 뺏어가지마 이 녀석아 야 내꺼 뺏어가지말라고 이 녀석아 죽어야 할거 같은데 야 이거 안되잖아 이 녀석아 이거 캔디다 이거 캔디 먹으면 어떻게 돼? 야 점프라 개 높아졌어 야하우 야 이거 건충 이거 건충 되게 괜찮네 여기는 개 저는 배를 안만들고 여기 이 분들 이 분들 이 건충을 좀 볼 생각이에요 야이 야 이것도 뭐야 이거 뭐지 어디로 들어가는데 잠시만 아 여기로 들어가는데 나 안되는데 잠시만 야 야 이거 사탕 야 이 사탕아 사탕 발 자 바 마뱅 안돼 뭐야 이거 이거 사이렌에 드네 SCHP 내가 이런거 좀 이거 안되 들어가져 제발 들어가지라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못 들어갈테 재설을 하자 재설을 해서 들어가봐 야겠어 와 이게 문이였구나 발사 얘 얘 사이렌의 로고 야 이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야 저거 봐야 야 일단은 문을 열어줘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안에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면 아 비켜봐 이건 뭐지 딸깍딸깍 고수분들이 되게 많아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앉았어 여기 앞에 이건 사이렌의 로고 사이렌의 로고 나무 속에 사이렌의 로고 이거 내꺼잖아 이거 근데 이거 한번 저장을 하면은 못하니 이거 뭐야 어 먹을꺼다 먹었어 내가 맛있는데 야 왜 이렇게 작아 올라가 야 근데 언제 끝났니 얘는 살아있잖아 지금 안 끝나는 거 아니야 깻잌 아 죽었어 헤헤 헤헤 발발 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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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루 루루루 우와씨 움직여 이게 야 이거 움직인데 와 사이렌의 등 트래번 헤던스의 그 작품이죠 이거 제트팩이 있잖아 어 제트팩이다 와 제트팩 제트팩으로 발사 준비 한번 해볼까 이 욜로가 있네 이 욜로가 있네 그러면은 쟤는 배가 안 만들고 어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지 보는 시간입니다 배에 제트팩 낭비 낭비하기 저거 뭐야 저건 캔디 물인데 제트팩 낭비하자 제트팩 낭비하자 어 이게 벽이 있네 춘장에 컥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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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으아악 나는 날고 있어 이야악 안 되면은 머리라도 가야지 오케이 머리 안착 어 됐다 사이렌 헤드 머리에 안착하였습니다 어 간다 간친다 간친다 야아! 야 이제 출발했어 됐어 야 이거 왜이래 아야 아파 야 없어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야 이거 없어졌어 없어졌어 샷 이거 아프단 말이야 여긴 아프다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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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있구나 샷 간다아 악 가다가 죽었어 가다가 죽었어 에이 가다가 죽었잖아 에이라이 나 이 팀을 바꿔서 내 내 걸 만들어 먹을게 됐어 내가 이 저장한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블록이라 하잖아 이러면 이게 이 낭비를 안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가지를 알아냈지 그게 뭐냐 바로 이 이게 이러면 안돌아오지 안돌아오네 어 나 혼자서 그랬었어 말했어 얘 혼자서 하는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혼자서 안하면 이 공수분이라 할 수 있기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줘야되요 와 버스라 버스 저렇게 움직이네 잠시만 와 저게 어 안좋은지 이렇게 하면서 한 스테이지를 지날때마다 뭘 주거든요 한 스테이지를 지날때마다 한 21원을 준다 하면은 여기 지나가면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 아니고 이 꽃존 아무것도 없네 좋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긴 한데 다음이 문제란 말이야 왜? 다음 것도 꽃이라고요 버그 아니야? 아니지 버그 채팅창 어 이제 있네 이제 어 근데 기분 탓인가? 죽을거같은거 어 어어 맞으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전방엔 아무것도 없다오바 어 앞에 있다오바 챙겨놨다오바 아아 들이박아 하아 이제 얼마 안남았어 셋 선방 가야되요 셋 돌 앞에 누군가가 있어 돌 어 어 어 어 아 아 이거 뭐야 와 이걸 한다고? 아 그만해 그만해 아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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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고 오씨 살았어 일단 이렇게 걸어가지고 샷샷 오씨 아 아 아파 그만해 어 뭐야 내 선글라스 어디갔지? 어 내 팔 야 야구공 맞으면 안돼 야구공 맞으면 죽어 오지마 오지마 아 아 들어가 들어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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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도보가자 에야 아 아 다파 오 살았다 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해 해 해 어 수리검이다 수리검 이렇게 해서 맵을 탐방하는 게임 오씨 나한테 와 나한테 오는데 야 걸어가지고 걸어서 다 볼 기세 어 수로 피가 차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승리할 확률은 있는데 수리검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야 수리검 좀 그만 와 야 잠시만요 너무 심하잖아 이건 이 편법 숫자고 그건 좀 그렇지만 야 이거는 너무한데 샷 아 안돼 안돼 올라왔어 오케 아 야 편법의 달인이다 편법의 달인 아이씨 이렇게 해서 오고 있는 오고는 있는데 걸어서 가가지고 엄청 느려 어씨 뭐야 오씨 뭐야 오씨 뭐야 어씨씨 뭐야 오씨 뭐야 어이씨 뭐야 어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 뭐야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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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올라 야 그만 플리즈 아파 그만 플리즈 아파 오케 못 오죠 헷 이 자식이 어디서 어디서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아 아 아 죽었어 근데 꽤 많이 왔거든 지금 야 책임 안갔으면 됐는데 네 이렇게 아 요거 보물선 만들기 해봤구요 여러가지도 봤고 이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갔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보물선 만들기 했구요 안뇽